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아침에 사러 가실 수도 있고 뭐 내일부터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막 올리자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구두로 표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3세대 그리고 SE, 6세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에르메스나 여러 가지 스트랩 같은 거는 제외하고 기기의 성능만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세대, SE, 6세대 순으로 이제 그 성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SE는 4세대, 5세대, 6세대를 모두 조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세대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좀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한데 아직까지 쓸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SE를 구매하는 게 좀 더 가성비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베젤도 그렇고 이제 심장 막동 센서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넘어짐 감지나 이제 해외에 갔을 때 미국에선 911, 어느 나라에선 999, 우리나라에선 119 자동으로 연락되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은 SE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세대와 SE의 차이는 이제 가장 큰 게 U1 칩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나올 애플 태그라는 이제 제품에 부착, 아무 제품이나 부착해놓고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무선으로 열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 U1 칩셋이 필요한데 그런 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가성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SE를 추천드리고요 화면이나 다른 기능은 같아요 다만 이제 심전도나 뭐 그 혈압 감지 그런 게 안 되긴 하는데 아직 심전도는 뭐 갤럭시 워치에서는 열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애플 워치에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 말이 열릴 거라고 봤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가격이 2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면 저라면 SE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3세대 기준으로 259,000원부터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아니면 혹은 뭐 지금 셀룰러 모델이 단종된 걸로 알고 있지만 셀룰러 모델로 가면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SE는 359,000원부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두 자리를 뒤집어서 539,000원인 6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가격이 나가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6세대를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닌 분들께서는 사실 3세대보다는 SE를 추천드리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빨리 말하고 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칩셋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속도도 3세대 SE 6세대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수 성능이나 이런 건 비슷하니까요 구매는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빠졌는데 뭐 이건 어떤가요? 뭐 다른 무슨 성능은 어떤가요?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말하다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